안녕 안녕 아이고 눈이 응? 좀 양념해야 돼요 얘들 하... 자 양념차 어이구 응? 응? 얘들 다 눈은 괜찮아졌는데 봐보자 눈 봐보자 눈 봐보자 양념차 응? 아이고 아이고 화장솜을 쓰랬어요 이게 부드럽다고 일단은 이거랑 눈을 먼저 씻어줘야 돼요 양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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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우리 검둥이들 부터 놓고 이제 우리 아픈 애들 해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상실아 애들 좀 데리고 할게 약 놓쳐 약 놓쳐 눈 감은 것 좀 봐 수고했어 다들 다들 수고했어 빨리 놓쳐 눈 떴네 조금 괜찮아졌네 다행이다 상실아 애들 좀 놀게 하자 상실아 얘들 괜찮아졌어 아니 괜찮아진게 아니라 앞으로 더 약 계속 넣어야 돼 뚝뚝 끝 봐봐 눈 떴지 괜찮아지겠지 상실아 이름도 아프지 말구 제일 적극적이네 상실아 양도 좀 먹자 응? 으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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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아 많이 먹어 어잉 안녕